손둘씨라 진짜. 알겠죠? 자, 가겠습니다. 속옷이 예쁘네요. 4명? 4명 웃었어요? 야, 소리가 4명 웃었어요, 4명. 야, 이 소리가 소리예요. 아, 눈물 나왔네. 진짜? 네, 준비됐습니다. 야, 이거는. 자, 가겠습니다. 이렇게 해 주실까요? 야, 이거 소리가 이렇게 나나요? 너무 아픈데요? 제가 할 수 있어요. 그래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. 아, 왜 이렇게 웃겨. 간다. 네. 아, 내 소리도 아픈데. 아, 내 소리도 아픈데. 아, 내 소리도 아픈데. 잘못 내렸어요. 내, 내, 내 소리. 아픈데이. 아픈Levitt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